시장 야 뭘 이렇게 많이 잡혔어 야 이 사람을 1회차에 잡아버리면 2회차, 3회차, 4회차에 바뀔 게 너무 많잖아 3회차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지 봐봐, 이걸 예를 들면 우리는 2회차에 잡기가 애매해져 2회차에 잡으면 1회차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도 모르고 1회차는 나쁘지 않아 1회차에 잡아보는 건 나중에 다시 잡았을 때 변동되는 걸 예산할 수 있으니까 1회차까지 잡아보고 1회차에 잡아보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뒤에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깔끔하게 1번 잡고 3번만 잡으려야지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100을 잡았어 근데 얘가 2회차에 플러스 100이 됐어 아니야, 플러스 100 안 돼 왜 안 돼? 걔네는 움직이지 않아? 우리가 잡았을 때 그 금액이 책정이 돼 그치 잡고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잊고 있는 거는 플러스 있는 것 같은데 안 돼 플러스 있는 애들만 잡고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쉽게 해야 그거잖아 다 잡고 플러스 있는 애들 갖고 있고 마이너스는 버려 그래, 다시 잡아 플러스 있는 애들 갖고 있고 마이너스는 버려 이게 깔끔하다 그게 제일 깔끔해 그래, 오케이 아마 저 팀도 똑같이 할 거야 여기 와서 확인 우와, 뭐야? 여기 와서 확인하자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야,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뭐야, 나 안 들여오겠는데 우와! 뭐야, 나 안 들여오겠는데 우와! 야, 누구야?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돼, 나 잡으면 큰일 나 하하하하 아,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본부 데리고 가, 본부 데리고 가 어, 안녕 큰일 났다 여기다 뭐하러 헬로 렛츠고 형, 감싸 호시 형 감싸 하하하하 위에도 있었어? 여기부터 하, 진짜 아, 이래서 먼저 하면 안 된다니까 먼저 얼마짜리 줘? 하, 이거 뭐해? 하... 하... 100만 원이야! 100만 원! 하... 나 이거 본 게임이 하, 끝났는 줄은 어떻게 하라 아니? 멤버들 저거 잡지 말고 올라와 디디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렇게 됐네요, 형 나도 빨리 오긴 했는데 허논이를 데리고 계단 올라오고 있는 중 허논이? 하... 이거 넣어줘야 돼 이거 다 첫 번째 잡은 거예요, 아쉽다 오! 오! 이게 100만 원이야, 플러스? 우와! 미쳤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내가 잡았다, 이놈아! 버논이, 버논이! 버논이, 버논이! 버논이, 버논이! 야, 근데 버논이가 필사적으로 피한 이유가 있을 거야 야, 우리 돈 벌었다 아, 야, 어떻게... 돈 벌어도 100만 원이라고? 진짜? 했다, 100만 원이야? 야, 대박! 너 어디 접했냐? 바로 밑에 있잖아 거기로 올라갔어 그래서 아, 여기 어디서 숙지, 어디서 숙지 그렇게... 네네네네네네네, 내려오는 거야 야, 본부여 처음 알았어, 나 오 처음 알았어, 나 오 야... 처음부터 다 접혔어? 그 층에 형이랑 같이 야외에서 다시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면 잡혀, 무조건 10분 만 더 잡아야 돼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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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지금 감독님들 되게 힘들어하시고 있다, 오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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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아니, 감독님은 내보내줘야지 아니, 너 찍어야 돼... 넌 찍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너 찍어야 돼... 넌 찍혀야 될 거 아니야 영우야 영우야 뭐해? 뭐야, 이 새끼야 오지 마 안 갈게, 안 갈게 오지 마 안 갈게, 안 갈게 자, 구춤 옵상에서 에스쿱씨 생명을 발견 오지 마 인쇄 극중, 인쇄 극중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야, 얘들아 얘들아, 일단 와봐, 얘들아 와봐 정환이 형 마이너스 300이야, 버리자 30 30 아 쫄았잖아 흡수 형도 그럼 확인해볼게요 흡수 형은 마이너스 같은데 3회 차지? 흡수 형 마이너스 30만 원인가요? 나 버려? 어, 버려 잘 가 이제 어떡해 우리 이제 끝났어, 5분만 기다렸다가 이제 끝내자 아이고, 우리들의 300만 원 지금 자의 차예요? 아이고 형, 거기로 가, 그 카메라 건비를 그쪽으로 가 중댕 조심하세요 중댕 조심하세요 어, 승행기설, 승행기설 오오, 승행기설 우와 흡수 씨 야, 여기 있자 어차피 5분 뒤에 우리 저희 9층 올라가야 돼 그래도 조금 약간 장단에 놀아줘야 되지 않겠어? 야, 우리 그러면 나랑 도겸이랑 건만 주러 갔다 올게 여유로 산책이나 했다 오케이, 호시 도겸 지금 건만 주러 가겠다 고거 오케이, 사회차 시작 사회차 시작이야, 사회차 사회차, 사회차 야, 야, 엘레벤트 눌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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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100번 플러스다! 야! 이거 100번 플러스야! 윤자가 100번 플러스야! 윤자가 100번 플러스야! 아니야! 아 진짜 멀어 교영이 왜 뛰고 그래? 야! 조경아! 윤자가 100번! 야! 윤자가 100번 플러스야! 아 힘들어 뭐야! 온몸이 왜 이렇게 길어? 안녕하세요! 기자! 준입니다! 지금 현장! 호시는 정한이 형 잡고 있습니다! 호시 정한이 형! 잠수 있는지 없는지는 기대하겠습니다! 아 호시 형 잡았을 것 같아 야 너가 가봐! 호시 데리고 와 방금 갔다 왔는데? 오케이 지금 올라간 중 안 잡았지 안 잡았지? 안 잡았어 안 잡았어 오케이! 아 다 공개 중이네 컴온 예! 와 대박이야! 다 잡았으면 우리 600이었네 700이었구나 700이면 공인 팀도 힘들 텐데 nephew 그들은 원 alliedט 아니 jego 이건 이게 이래! 표현music 어 나도 오케이 가자 자유도 멈추자 파이팅 어디로 가? 나 야왕 갈게 아직 나가지 마 저쪽에서 보여 와 무섭다 이거 무섭다 이거 아니 숨어요 빨리 숨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잘 들리지?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자 우리 팀 한번 잡으러 가보자 얘네 어디 잘 숨어 있을 거야 7층 야외 볼게요 난 아까 그냥 여기 볼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도겸이 형 아이고 도겸이 형 왔다 되나왔다 어 여기 야외에 도겸이 나왔습니다 자 네네 승관이도 나왔고요 그 위에 달고 있어요 야 올라가도 된 거야? 야 저기로도 올라갈 수 있어? 열심히 도망가네 내가 숨었던 곳에 숨어있는 사람 없겠지? 와 조수야 잘 뛰어 아이고 플렉스 감아 아이고 플렉스 감아 못 핀다 못 핀다 못 핀다 못 핀다 못 핀다 아이고 승관이 형 다쳐 걸렸다 승관이 형 다쳐 승관이 형은 다쳐 승관이 형은 뭐? 거기서 숨었는데 뭐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 쟤는 못 보더라 두 명 못 봤어요 여기 야외 밑에 민규 또 있습니다 아이고 민규 형 아 너무 빨라 아니요 너무 힘들어 최초 2명 포획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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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겸 잡았습니다 야 승관이 형 야 승관이 형 야 간다 옛날에 바스타즈 촬영할 때도 고립됐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그래도 한 번 좀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너무 또 여기 근데 여기 아 근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너무 안전해서 아이 참 아 원우 아 왜 이렇게 와? 쿱스 터치하고 나 끌고 가지도 않고 그냥 다른 애 잡아라는데 아 그래? 아니 야 야 너는 데리고 왔는데 왜 아무도 금액도 확인 안 해? 거기 있어 그냥 어디 있어 잡아 아니 잡을래? 아니 잡아 다 잡아갈 건데 우리 다 얘들 금액 확인하고 다 보내자 여기 네 명 다 금액 확인할게요 아휴 승관이는 잡혔나? 쟤 넵도 저기 갇혔어 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네가 내가 안 도망진다는 걸 보장할 수 있어? 보장을 못 해주지 넌 보장을 하.. 해도 쟤 보여주고 싶어 아 야 너는 못해 야 여기서 어떻게 도망가 그러니까 네가 먼저 도망가라고 아니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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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잡았어 승관이 잡았어 누구 남았어? 내가 보면 내가 뛰어야 될 거 같아 어 한 번 뛰어라 너 누구 다 봐봐 내가 얼마나 했더라? 여기 있을까? 여기 있어도 나 1회차도 도겸 잠깐만x2 타차 했어 1번 갔어 9층으로? 지금 알아서 오라 가면 돼 지금 여기로 오면 돼 보라가? 하하하하 어 모두 20만 원 재밌을 거야 도겸 20? 다 20이구나 오케이 그냥 다 20으로 알게요 그냥 아 맞네 다 20이네 승관이 2회차니까 승관이 봐야 돼요 25만 원 아 오케이 지금 풀어자는 거야 지금 풀어주면서 따라다니자 아 도박하시겠다는 거구나 아 우린 도박이야 아 앉아 얘 얼마예요 얘 얘 25만 원이지 분명 2세기 승관이 야 주로가 보아 25만 원밖에 안 되면서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나 별로 의미 있는 멤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시간을 시간 되돌리기 스킬 쓸 수 있나요? 아 뒤로 돌리기 그냥 3회차 말로 해가지고 얘네 뿌리고 저희가 1분 뒤부터 잡을게요 분량은? 그 다음 토크라도 하고도 하고 그 다음 토크 그럼 지금 가라고 하자 갈게요 좀 있다가 다 걸렸어 우리 다 걸렸어 우리 아니 여기서 또 3라운드도 여기 있고 4라운드도 여기 있으면 분량이 또 안 나오니까 그냥 저번에 이제 아 그 바스터드 그거 할 때 한 2주를 2주 안 나왔거든요 마지막 3주 때 나오는데 아이 그래도 좀 있어야겠다 그때도 이 머리 색깔이었던 거 같은데 1주? 아니요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아니 저거 네 저희 앞에 호시 있어요 호시야 그냥 밖에나 보자 형 진짜 어 같이 좋아한다 했는데? 그래 아니 요즘 나 나 앉아 볼 거잖아 그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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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래요 롬호 형 요 자 하이파이 가자 앉아 저거 울렸어? 네? 아니요 저거 아저요 울렸다 신발이 부끄러워요 터치 터치 수량이 터치했죠? 터치 안 했어 수량이 더 왔어요 야 세미야 터치 수건이 올라갔어요 도겸이는 어디있어요? 도겸이는 거기 있어 그냥 형이랑 같이 있자 여기에 소진이 잡혔어? 아직 안 잡혔어 아니요 지금 4라운드 시작했잖아 지금 4라운드야 지금 4라운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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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간 아까워 잡혔어? 도망가지 네 여기 호시랑 도겸이를 잡았어요 과연 어허 야 많이 들었어 20이야? 아니야 우리 30씩 30 180 10 10 10 10 10 근데 어떻게 우리 1차 2차 4차 다 잡아도 이길 수가 없네 이길 수가 없네 어떻게도 이길 수가 없네 맞아 맞아 너무 얄밉게 했다 준 팀을 공격 한 번 더 하고 어쨌든 리드업을 아 그래요 그래요 너네부터 또 내려가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다 재밌네 그냥 이렇게 할래? 1, 2, 3, 4가 있잖아 그럼 다 20만 원씩 그냥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자 괜찮다 그리고 짝을 찍자 내가 슈환이랑 팀을 먹을게 나랑 도겸이랑 갈게 어 아니 형이랑 도겸이랑 가면 안 돼 플러스인 사람과 마이너스 사람이 짝이 돼야지 아 아니 근데 이럴 수도 있어 플러스를 잡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잡았잖아 마이너스 버리고 플러스만 남겨놓고 계속 갈 수도 있어 야 그러면은 민규야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 두 명만 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로 가자 그래? 야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 대단하다 응 이리 하고 있어 왜 이렇게 톡톡이 카펫 왜 형이게 교질이 부를게 좋지 않지? 뭔지 알지? 나는 그 생각이 있어 내가 노래 부르고 춤추는 직업을 잘 선택한다 누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 잘하면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 혹시 잘하는 걸 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고 자 뛰어기시나 하나 할까? 되게 그래도 오늘은 잡기가 좀 편해서 좋다 어우 좋은데? 약간 정쳤는데 이렇게 여유로우니까 여기 등지고 있을까? 뒤를 좀 보고 있어야 되잖아 그냥 이쪽으로 내려올 텐데 아 이거 화면 다 바꿔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감독님 온다 온다 시작한 거 아니야? 어휴 왔네 다 잡으면 됐나? 매 순간 다 잡은 다음에 마이너스 풀려주고 와 준이 6명 잡았어 오훔 오오오오 오오오 오우옹 동아봉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다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얘네는 어차피 또 아까 보니까 돈을 그냥 다 비스피트하게 걸어놓은 거 같아 그 아마 그러니까 그럴 towards지 그냥 플러스 인 애들은 too 마이너스를 버리고 그냥 다음 차 할 때 플러스 인 애드는 supercarina 마이너스를 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잡아 주자 다음부터 열심히 도망가자, 우리는 오어 아 마이너스 20 안 받네 아 세면 아 다 잡으면 다 0원으로 되는 거구나 야 얘네 3회차까지 풀지 마 그냥 저 다 안 풀어주는 거예요? 네 형 포스 형 서운해 안 해? 우리 오늘 이건 그냥 다 예능이에요 알죠? 얘는 진짜 감정 안 상하기로 했지? 어 예능은 예능으로 받아들여야죠 형 표정이 지금 감정이야 최감정 힘드신 거예요 야 나 감정이 있지? 나 로언이 좀 변해 야 마이너스 풀자 그래 민규 형 가고 포스 형 가고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친구들 가세요 우리 잡히면 안 돼 승관아 우리 진짜 잡히면 안 돼 2라운드가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 2라운드 1분 남았어 1분 결정했어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간다 2라운드 7회 다 했어 2라운드 상관 없atos 마이너스 가죠?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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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밀치 가죠 가 Clinical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승관이. 아니, 우리 이제와 자신 갔다 왔어. 승관아, 형이랑 같이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왜? 아, 미안해. 승관아. 안 돼! 망했어! 나 어떡해! 잡아, 잡아, 잡아. 그쪽에 있어, 그쪽에 있어. 그렇지! 아, 민규랑 승관이 다 폈어. 가자, 올라가자. 어. 형이 형 어디 갔지? 호시, 호시. 호시하고 잡았어. 호시 잡았어? 올라가자. 그럼 올라가자. 지금 벌써 3회차야? 다 봐주세요. 예, 민규도 확인해주세요, 승관이랑. 자, 지금부터는. 가세요. 민규 가, 민규 가. 빨리 가. 빨리 가. 민규 풀었습니다. 1분 스타트. 민규야, 지금 뛰어. 승관이 앉아. 승관이 앉아있고. 민규 밖에 안 남았어? 나도 갈걸? 너 초반에 잡혔잖아. 아. 거기 잘 봐봐. 나 여기부터 확인할 테니까. 어. 여기 감독님이 찍고 있는데 이거 민규 따라다니는 감독님 같거든? 그러면 저기 쓰레기 뒤나 밖에 있는 거 같은데? 뭐 하냐? 야, 아직 잡으면 안 돼. 승관이. 승관이. 5초 났어? 3회차도 잡아봐서. 안 잡혔어? 안 잡혔어? 나 3회차에 잡았어, 3회차. 우와, 대박. 4회차 종을 올려서 나 못 파는구나. 아, 못 팔아. 진짜 5초 차이. 맞아, 5초 차이야. 오케이, 오케이. 22, 22, 22, 22, 22, 22, 22. 맞네. 솔직히 이기려면 그냥 라운드마다 아무렇게나 잡아서 플러스 하나만 만들어. 그리고 나머지 다 넣어줘, 다 넣어줘. 1, 2라운드만 최대한 많이 잡고 풀어주고 많이 잡고 풀어주고 할 건데 명호는 1원씩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일어난다고 그렇게 자기가 머리 썼다고 얘기하면서 나간다고? 나간다고? 내가 보니 처음 작전은 그대로 가자,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쟤네 입장에선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조금만 가져가도 이제 다시 이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마이너스 먹으려고 할까. 그치, 마이너스 크게 부를 거야, 제가 알았어요. 근데 플러스가 몇 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늘리자. 그리고 최대한 늘리고 우리끼리 고개 사 먹자, 다 같이. 아, 정보야, 정보. 어. 뭐야? 스파이? 스파이? 아, 저 형은 이렇게 하셨나, 지금까지? 이번엔 약간 간단간단하게. 해주면, 해주면. 그래. 재밌게 하자. 상대팀한테도 그렇게 너무 천 원 막, 1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절대 말해주고. 뭐, 나 약간 2팀 된 것 같은데, 이제. 아, 이렇게 바로 버렸어, 미안해. 그렇죠. 한 사람도 20만 원씩 갈게요. 나도 약간 보여주는 게 좀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야, 그런 게 좀 있어야 돼. 그런 게 좀 있어야 돼. 아니, 거기 계속 있어야 돼. 야, 뭐, 정보 왔어? 뭐래, 뭐래, 뭐라 했는데. 미쳤다, 미쳤다. 1, 2, 3을 다 마이너스로 하고, 4만 플러스로 갈 건데, 그 대신 20%를 떼달래. 1, 2, 3. 2, 3. 2, 3. 2, 3. 2, 3. 2, 3. 2, 3. 이걸 확인하면서 추측하는 척을 해야 돼. 해석이 형이 그렇게 정신 중지는 않겠지? 그럴 리는 없겠지? 그럴 리는 없겠지? 기다려라. 내가 간다. 우리가 간다. 여긴 호랑이. 거기 누구 있나? 아직 안 보인다. 어, 애들 어디로 다 숨었대? 그러게. 어딨지, 애들? 잘 숨었다. 샅샅이 뒤져봐. 어, 여기 진짜 없는데? 설마 다 옥상으로 가진 않아야겠지? 야, 이렇게 잘 숨었다고? 뭐, 어디가 온 거야? 여기 있나? 거기 들어갔지? 여기 들어간 거 같은데? 어. 자기네들이 이거 절로 도망가서 얻을 게 뭐야? 쟤네 우리한테 지금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이때? 위에 있어? 없어, 없어. 야, 잠깐만. 이거 작전이 약간 애매한데? 우리 1, 2, 3에 잡아갖고 확인 좀 해야 될 거 같아, 마이너스인지. 아니, 근데 다 어딨대? 진짜 잘 숨었네? 걱정 마라. 난 검이니까. 야, 다 집에 간 거 아니야? 간 걸 수도 있겠다. 졌다 생각하고 갔나 보다. 쟀다 생각하고 갔나 보다. 1회 끝. 아니, 어디 있지?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없어. 아, 윤정은 밖에 있다. 야, 아직 있다, 저기. 야, 잠깐만. 나랑... 아, 내가 저리로 갈게. 너 둘이 반대쪽 가줘. 나도 내려가야겠다, 그럼. 오케이, 호시 내려가겠다. 컷이다. 컷이다. 야, 이야기를 나누자. 이야기를 나누자. 아니, 근데 왜 어디 있었어? 기다려. 뒤로 가. 난 나무 위에서 뭐 있었어. 알겠어. 뒤로 가봐. 뒤에 원호도 있으니까 원 없네. 에이. 가자. 야,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잖아. 아니야, 형. 우리 그런 시간이 없어. 빨리 다 잡아놓고 플러스를 만들어야 돼. 빨리 따라와. 야, 나는 괜찮아. 나 알아서 올라갈게. 뭐야, 잡혔어? 일단 정한이 형 잡았으니까 야, 가서 정한이 형 확인해. 자, 정한이 형 금액 한 번만 공개해 주시죠.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정한 마이너스 20 버릴게요. 왜 버려. 왜 버린다고 해. 보낼게요. 어,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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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후후. 야, 잡아봐. 아, 야, 외모. 아, 야, 외모. 야, 그냥 빨리 잡아, 잡아. 그냥 잡고 바로 확인해. 너 잡아! 아! 그래. 야, 오케이. 준영이랑 얘 데리고 올라가, 빨리 올라가. 내가 쭈이, 우지 확인하고 할게. 야, 금수형 했다. 오케이, 금수형 내가 데리고 올라가서 확인할게. 우리 귀염댁이. 와, 너무 예쁜데? 자, 지금 명호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노을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확인해주세요. 다 잡은 거야? 처음에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꿈도 없는 곳에 있었어. 나중에 확인을. 이것만 봐도 알겠다. 이것만 봐도. 너 땅굴 봤지? 오케이, 지금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니까 다 이제 나가주세요. 저 7층으로 보일게, 7층. 아, 정말. 그러니까 보아하니 마이너스 같은데. 아니야. 일단 쳐볼게. 준영이 계속 뛰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됐네. 야, 잡히마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아니야. 야, 잡히마 마이너스야. 아, 허리야. 아, 허리야. 뭐야? 저 형 김현식을 잡아도 되잖아. 못 잡으게! 지금 윤정은 지금 8층에서 우릴 약 올리고 있다. 못 잡으게, 못 잡으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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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승민아 잘했어. 3회차 때냐? 어. 와, 방금 레전드였다. 나이 먹고 형을 이렇게 잡고 싶니? 그럼 나이 먹고 그렇게 놀리고 싶은데 했지? 네. 내 몸 진짜 얄고 올렸어. 3라운드. 디노. 정한 알려주세요. 정한. 3회차 마이너스 50. 디노 3회차 마이너스 30. 두 분 다 풀겠습니다. 얘네 마지막에 플러스 다 했구나. 4회차 다 플러스인 거 같아. 맞아, 얘네 4회차 다 플러스야. 이게 작전이었어. 4회차 다 플러스인 거 같아, 4회차 다 플러스. 무조건 잡아야 돼. 쟤네 아까 그 1회차 때 숨어있던데 거기 어디인지 아세요? 거기, 거기 클리어했어 괜찮아. 아니, 그 수업들은 이제 다 안 거지. 답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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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반이 여기 있었어요 이거 100번 힘으로 밀어내려갔습니다 감독님들 걸렸잖아요 형이 여기서 살펴서 저 사이로 안 나가면 오빠가 진짜 잡힌 거야 감독님 감독님 너무 잘 도와주셔 야 나 10초 와요 사회차 종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사회차 종 약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야 다른 애들 잡아 우리 괜찮으니까 나 10초 와요 믿을게 얘들아 아직 야외에 안 보여요 아이고 천 사장 왔어 우리가 같은 팀이 아니라는 게 참 많이 아쉬워 윤정환 8층 아니 아쉬워 어떻게 정환영 잡으려고 나 잡으려고 윤정환 7층 아 안돼 디도 잡았어 여긴 화학이 자 4회차 에스쿱스 윤정환 8층 올라가 여긴 계단 지원 아 너 잡혔어 이미? 윤정환 잡았어요 아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다 잡으면 되는데 4회차입니다 쿱스 형 포악했습니다 에스쿱스 포악했어요 나무 뒤에 안 와 그냥 잡히는데 이거? 가자 문철이 잡았어 형 왜 너 여기 있어 어? 안녕? 어? 어 안녕 아 안녕 안녕 뭐야 이거 자 얼떨결에 우지 잡았다 얼떨결에 얼떨결에 우지 포핵 저희 그만 짚고 모이실게요 그냥 돈 체크 좀 할게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 저기 조슈아 승강 볼게요 뭐야 아 잡기 싫어 뭐야 네 네 뒤에 뒤에 잡자 저거 아 아 아 아 자 잡았어요 지금 없는 멤버 누군가요? 없는 멤버 누구죠? 어 버논이 없네 잘 쓴네 버논이였다 버논이 버논이 찾고 와? 그냥 올라오잖아 지금 버논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긴 거면 이긴 거고 진 거면 진 거야 그치 네 오케이 라저 됐 오케이 4회차 끝났다 4회차 끝났다 자 모두 모두 올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근데 거기 숨는 거 괜찮아? 들어가서 문 잠가버리기 있어? 문 안 잠가는데 됐어 그냥 상금으로 다 같이 고기나 먹고 어 기분 좋으면 되지 어 상금 있으면 좋겠다 어 버논이 버논이 고생했다 진짜 잘 도망 다녔네 하하하 다 왔나?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결과 보여주세요 아 오늘 힘들고 재밌었다 진짜 힘들어 와 와 이거야? 아 그거 와 플러스네 다 처음이야 우리는 처음이랑 똑같았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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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우리랑 또 딜 치면 어때요? 원래 부럽고 있어야지 우리가 60%로 줄게요 그래서 애들이 적힌 1차 2차 3차 4차의 안을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방송을 만들어 보자 지금부터 이제 다 비밀야 현석이 형이 이제 인기팀에 붙어서 꾸준팀 정보를 알려주기로 한번 가자 제대로 한번 가자 얘네 뿌리고 저희가 1분 비부터 잡을게요 아 부박하시겠다는 거구나 아 우리는 부박이야 여기는 이제 두 명씩 붙어가는 두 명 다 잡은 명이 돼 총 울리면 원우 형 잡아 총 울렸어? 울렸다 잡아 다 그냥 현석이 형 우리가 매수했으니까 어차피 쟤는 우리 마지막에 다 플러스라고 한다면 다 마이너스 줄 거야 어 애들은 다 돈을 매수할 때 저희는 PD님이 매수했습니다 아 잠깐만 조길만 하자 조길만 하자 야 너 매수했지 일로 와 20%로 현석이 형을 매수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는 60%로 현석이 형을 매수했습니다 와 얻은 거야 현석이 얻은 거야 현석이 얻은 거야 현석이 왜? 그렇게 덤덤하게 얘기하면 다 짜증 나나 봐요 갑자기 승관아 감정적으로 나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아 들여보자 1차 180만원에서 120만원시고요 네 준팀은 1차 180만원 2차 80만원 총 260만원으로 준팀이 오 오 오 와 야 믿지 말았어야 돼 아 아 야 숨부가 너무 중요한 거야 이민기 형 오늘 겨운 사람을 믿지 말자 저희 주장인 준씨가 가서 봐두세요 아 저요? 이니욱 진짜 오 오 되게 좋아 축하합니다 자 시즌 2는 없을 거야 가수야 잡자 comp 내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다가옵나 7 둘 하나 I tell ya This time I wanna ride with you Moonlight 이 밤에 shine on you Tonight I wanna ride with you